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환 씨는 우리 지빈이를. 저는 박지민 씨랑은 이제 다시 봄이라는 영화에서. 얼마 전에.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처음 봤는데. 그런데 너무 의젓하고 생각이 너무 깊은 친구인 거예요. 일주일 또 사회생활을 하고.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사회생활은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이는 되게 어린데 친구가 돼서 그냥 그때부터 현장에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. 기본적으로 수다를 좋아하는구나, 지빈이가.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인상에 배려, 수다가 있네. 배려와 수다. 되게 정확히 보셨다. 눈에 딱 배려가 있다. 상대방은. 매너도 너무 좋고. 딱 그 여사친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. 밥 먹고 카페에 가서 한 3시간, 4시간 앉아 있다가. 아유, 이제 힘들다. 가자. 그리고 집 앞에 가서 서서 또 한 시간을 얘기해.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고서 수다를 떨고 들어가서. 어머, 쟤랑 나랑 10살 차이인데. 내가 무슨 얘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. 나이가 숫자야, 그냥. 그거를 많이 느끼게 해줬어요, 이 친구가. 여기를 또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. 굉장히 진지해요, 진짜. 어떤 배역이나 이런 걸 대하는 태도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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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